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필살기를 배울 겁니다. 어떤 필살기? 돈 버는데 정말 필살기가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능력은 바로 뭐냐? 통계적 사고를 하는 능력, 통계적 사고를 하는 힘입니다. 통계하면 말이 좀 거창하니까 그냥 뭐냐면 숫자를 여러분이 어떤 거를 판단을 하는데 데이터도 말이 좀 거창한데 데이터보다도 좀 쉬운 말은 없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랑 최소한 이게 크냐, 작냐 이게 증가냐, 감소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면 어마무시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유선PD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하나 넣어줄 건데 무식하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무시무시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NPR, National Public Radio, 미 공영 라디오 방송 어차피 이 공영 라디오 방송이 이제 BTS가 거기서 라이브 해갖고 유튜브 우리나라 핫클립에도 떴었어요. 실시간 몇 이해도 너무 잘하더라고 갑자기 3,000포로 빠지는데 BTS 라이브를 미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진짜 BTS도 좀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BTS. 다시 근데 3,000포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거를 20년 치를 크롤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2019년까지 크롤링을 해서 이거를 단어를 몇 분포로 뽑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고유명사 제거하고 데이터 이레이징을 쫙 해갖고 알맹이 단어만 쫙 뽑은 거를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냈잖아요. 그러면 이걸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옳으냐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 이 순서 아까 숫자라고 그랬죠? 이 순서대로 이걸 1,2,3,4 우선순위로 외우면 이게 옳으냐를 저희가 검증을 이번에 엄청 빡세게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빅보카 만들 때는 제가 다 매뉴얼로 했어요. 검증도 이렇게 빡세게 못하니까 샘플링해서 몇 개씩 뽑아서 그것도 며칠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 더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부탁을 한번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쿨, 머니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윈드, 골드 이런 영어 단어가 있다고 쳐봐요. 우선순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서피시언트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거를 구글에다가 넣어요. 그럼 구글은 몇만 건의 문서가 검색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서 구글 검색에 백만 건, 천만 건, 그다음에 뭐예요? 1억, 10억 이렇게 나옵니다. 1억, 10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여러분이 만 개를 테스팅한 거거든요. 만약 이걸 사람이 손으로 작업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냐면은 만 개를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스쿨 넣고 입력하고 뜨면은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데이터 옮기고 다음 거 하는데 이게 1분이라, 1.2분이라고 계산하기 좋게 하면은 1.2분이면은 12,000분 12,000분이면 얼마야? 200시간 200시간, 1200시간 아, 12,20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20일을 해야 되는 작업인데 요즘에는 어떻죠? 로봇 크롤러가 싹 다 긁어옵니다. 코딩을 짜면은 바로 해갖고 근데도 이것도 오래 걸려요 이게 실제로 로봇 근데 우리는 이제 로봇한테 시켜놓고 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전혀 다른 도메인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 내셔널 퍼백 라디오에서 긁어온 거고 이거는 구글에 검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다음에 단어 빈도 기반이고 실제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이면은 그 단어를 쓰는 문서나 페이지가 많겠죠. 그래서 이게 100% 매칭이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튀는 값도 많은데 어때요? 경향성이? 미친듯이 Y축은 로그예요. 로그 10배씩 떨어지는 겁니다. 촤악 아름답게 이런 데이터를 보면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통계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저희가 어떤 통계적 사고까지 하고 있냐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내년 3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익도 다 OCR로 스캐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 형태소 분석을 때려도 되고 몇 프로 커버하는지 토플, 토익, 공무원 시험, 수능 다 검토해 볼 거예요. 다 검토해 볼 겁니다. 그래서 다 정량적으로 갈 거예요. 정량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단어장들이 실제로 그러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열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인가. 그것도 저희가 다 역으로 검증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1번부터 2,000번까지 외운다고 했을 때 거기만 해도 이게 이제 Y축이 로그이기 때문에 확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1번부터 2,000번까지랑 2,000번부터 1,000번까지를 보면은 그 스케일이 많이 차이 날 때 1,000배가 차이 납니다. 1,000배. 빈도가 1,00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1,000배. 여러분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은 1,000배로 높은 확률로 만약에 뒷단어랑 비교했을 때 1,000배로 높은 확률로 문서가 더 많이 존재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은 엄청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서 철석같이 믿고 외웠던 단어 중에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딜리전트예요. 딜리전트는 우선순위가 되게 낮은 편에 있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단어도 아닙니다. 근면한. 교과서에서 외워서 딜리전트는 딜리전스, 근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CNN에 검증.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뭐까지 또 검증하고 있냐면은 이번에는 미 공용 라디오 방송의 데이터를 CNN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보정해야 될 게 있으면은 팩터를 반영해서 보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괴리가 심한 게 나오면은 뭔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곡이 심해지면. 근데 이 정도면 엄청 아름다운 데이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통계 기반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얘기고 근데 최근에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가 엄청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지금 무슨 시대죠? 코로나 시대.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실제로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온라인 매출이 완전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마케팅을 다 때린 거예요. 얘네가 나이키 런클럽, 나이키 트레이닝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얻은 다음에 뭘 결정했죠? 얘네가 뉴스 보니까 올해인가? 작년인가? 아무튼 그 아마존에다가 납품을 멈췄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쪼그라들었었거든요. 근데 자기네 몰 중심으로 가면서 판매, 그러니까 마진도 늘리면서 뭘 늘렸냐? 고객 데이터 유입을 더 늘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예측 성과보다 두 배인가 높게 잘했어요. 어떤 시대에? 코로나.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말 매출이 많이 빠졌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다 상세시킵니다. 뭐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그럼 여기서 더 쉬운 얘기 해드릴게요. 통계, 이딴 거, 데이터 다 말고 그냥 간단한 거. 여러분도 먹고 살려면 그 다음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이 결국에는 마케팅을 알아야 되거든요. 마케팅에서 A, B 테스트라는 게 뭐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A를 마케팅해보고 B를 마케팅해봐서 잘 되는 걸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막 여기 통계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그럼 아까 나이키로 가볼까요? 신발이 좋아요. 신발이 좋아요. 여기서는 두 단계를 고려해야 되는데 신발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좋아서 그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블로그 후기 광고를 한다고 했어요. 블로그에다가 이 신발이 왜 구구졸렬 좋은지 써서 광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사진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그 상품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있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 역동적으로 달리기 하는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곳이 자기네가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광고를 한 방에 집행합니다. 한 방에 집행해요. 근데 어떻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산이 100만 원이 있다면 5만 원, 5만 원 이거를 A, B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좋게 바이럴이 되는 거를 광고를 집행하면 되는데 그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고 제가 아까 두 단계 생각이 됐죠? 근데 바이럴은 더 잘 안 돼도 구매 전환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매 전환이. 근데 아까 우리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뭐가 있죠? 안에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어떤 케미스트리가 발생해서 이 그림 때문에 구매 전환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구매 전환까지 고려해서 두 개를 돌려봤는데 구매 전환까지 아니어도 최소한 그 광고 글이 아니라 링크 클릭 가격까지 딱 보는 거를 A, B 테스트라고 합니다. A, B 테스트는 원래는 다 고정을 하고 특정 항목만 변수를 조정하면서 하는 건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차원에서 뭔가 그래도 내가 데이터 중심 사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뭔가 다른 걸 두 개만 해봐도 됩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마케팅용 전략 방식 배우면 좋지만 생각보다 부질없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통계적 기반을 사고로 하면 어마어마한 진짜 내공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희 유튜브 저희가 유튜브가 체인지그라운드가 어마무시하게 잘 되는데 요즘에 그 전략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유튜버들을 많이 아니까 보는 다들 지표가 있는데 저랑 완전 다른 걸 봐요. 저는 이게 시청 시간을 보면 이렇게 몇 분포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다 잘 나오는 것만 엄청 봐. 뭐가 터졌네 안 터졌네. 저는 그걸 아예 보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몇 분포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는 그거예요. 거의 변동폭이 없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대가리 부분은 엄청나게 변동폭이 큰 거에요. 여러분 컨트롤 영역 밖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적된 거기 때문에 여기만 관리를 잘해주면 돼요. 꼬리만. 꼬리가 진짜 데이터예요. 그래서 꼬리에서 뭐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냐하면 체인지그라운드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미니멈 뷰 수가 무조건 만 뷰는 나와야 돼요. 완전 진짜 다이렉 광고 이런 거 우리가 뭐냐 B2 B2B로 받아갖고 그냥 행사 홍보해주는 거 그 정도 아닌 이상은 진짜 만 뷰는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게 만 뷰 이하로 나왔다는 거는 뭔가 우리랑 잘못된 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편집을 하던가 제거해야 됩니다. 핏담 흘려서 일주일을 투입한 시간이 있어도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그거는 채널에 피해가 됩니다. 저희가 왜 잘 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독자 특성에 안 맞으면 나이키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구독자가 안 좋아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지키냐 퀄리티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스토리 맥락 허접한 건 절대 하지 않는다. 어려운 거 힘든 거 그 다음에 빡센 거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쓴소리지만 도움이 되는 거 여기서 타협을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거기서 바운드리가 정해졌잖아요. 근데 만비회로 떨어지면 가슴이 아파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1, 2년째 하니까 이제 저희가 새롭게 엄청 한 건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략을 수정했을 뿐인데 그 원칙을 지키니까 폭발하기 시작하고 고객 만족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꼬리를 엄청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몇 분포가 완벽하게 구성이 된 다음에 그 꼬리만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최저 비수만. 다 최고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최저 비수만 봐요. 최저 비수만.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왜? 여기가 여러분 10% 올라간다 20% 올라간다는 거는 이 대가리에서는 상위 앞에 20%에서 부분은 여기서 0.2배 올라갔으면 2배 10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0.2배 올라갔다고 앞에 0.2배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는 알죠? 비선형 구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미니면만 보면 돼요. 잘 되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걱정은 미친 걱정이에요. 안 되는 것만 걱정하면 돼요. 그게 되게 대칭적인 거거든요. 누구는 잘 되는 것만 쫓는 사람인데 저는 그러면 피디들 다 죽어요. 영상 제작하는 친구들 다 죽습니다. 피가 말라 죽어요. 왜? 그건 운에 훨씬 스펙트럼이 가까운 영향이고 미니멈을 맞추는 거는 정말 찐팬들만 맞추면 되는 건데 이건 알고 있는 영향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통계적 사고 앞에 우리가 영어 저희 시스템 영어 독립 플랫폼에 대해서 통계적 사고를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도 그래서 사실 주변에 예를 들면 요즘 크롤링이라는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데이터 분석도 그렇게 엄청 고난이 들어가면 가지만 데이터가 엄청 크지 않는 이상은 되게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그런 접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학부생이 있다. 그런 친구들한테 용돈 좀 주고 왜냐하면 일이 없는 친구들 너 이거 해볼 수 있니? 내가 할 수 있는데 크롤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크롤링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페북 같은데 크롤링하려면 걔네가 다 튕겨냅니다. 페북은 그거에 노이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크 주쿠버그가 하도 국감에 많이 불려가서 엄청 디펜스를 많이 해서 페북 크롤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트마다 다 달라요. 그다음에 아싸리 크롤링이 아니라 API를 오픈해서 아예 그냥 로우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러면은 이거를 만 명이 보면 이 중에서 한 다섯 명만 이렇게 내가 접근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거기서 또 리더가 탄생하는 거죠. 저는 그 다섯 분이 생기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다음에 한 20% 이게 만 명이 보면 2천 분 정도 아 나도 숫자 기반으로 통계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니까 그래 1보다 2가 크다. 2가 낫다. 그다음에 식당 운영해도 회전율이 얼마였다. 이번 달은 회전율이 얼마였다. 이번 달은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폐기량이 이만큼이었다. 잔반이 이만큼 몇 퍼센트 줄었다. 뭐 이 정도만 해봐도 여러분 제가 볼 때 무조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